자 이제 뭐 하늘 아래 비밀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에 탈락하고 난 다음에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보궐선거도 선거 결과 참 이상했죠 선거 데이터 분석이 그 다음에 당대표까지 출마해가지고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이중에 많은 분들은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 불법 비리에 대한 방탄용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다 이렇게 아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하루가 다르게 이재명 당대표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내모는 그런 증거물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얼굴과 심장에 철판을 깐 사람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의 톱기사는 집사로 통하는 배 씨 김혜경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지시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대리처방을 담당했다 이 내용이 바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배 씨를 사적 심부름을 수행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중요한 내용은 공무를 수행 중에 사적인 업무를 봤다 이렇게 검찰 공소장에 쓰여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위해서 공무원 봉급을 주고 특별 채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갖게 충분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만만치 않은 것이 바로 미니 대장동 사업을 불리고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사업의 한 15분째 1 그리고 뭐 주연 조연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거기에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가지고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이것은 대장동 판박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의 축소판 15분째 1 정도의 규모의 그런 미니 신도시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고 또 검찰 공소장에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일처장이 검찰이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7차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직접 대면 보고를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에게 했다 이런 내용을 또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잘 마무리한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성남시장 상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공소장에 대부분 다 기재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측이나 이재명 측에서는 검찰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거의 집사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 씨가 김혜경 지시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대리처방을 담당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 특제 공무원인 배 모 씨를 기소하면서 배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아서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에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배 씨 관련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의 배 씨는 지난 9월 8일 날 선거법 위반 혐의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바가 있다 검찰에 가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 안 하는 게 최고고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에 가면 대부분 다 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한때 첫 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권력의 끈이라는 것이 견고하게 보일 때 다들 형 아우 이렇게 해서 다 우리 되는 것이지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언제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다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그냥 사람의 본래 모습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또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이재명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서 사적인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소장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작년 7월 중순에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A 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때부터 배 씨는 김 씨와 A 씨 등의 오찬 모임을 준비했고 배 씨는 오찬 당일인 작년 8월 2일 날 오전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며 김혜경 씨 수행원이 가진 카드로는 김 씨 식사비만 결제하고 룸방의 다른 3명과 그 수행원 3명의 식사값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법인카드로 결제된 7만 8천 원을 선거법이 검지한 기부행위로 간주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지만 공소장을 보면서 검찰은 공소장에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이번 사건을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공소장은 공무수행 중에 사적 임무를 봤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사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공본 신분으로 채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냐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